채연이가 지금 뭐 해야 됐죠? 어디에서 오고 줘? 오 6호를 했는데 엄마 걸로 아 엄마 걸로 했고? 알겠습니다. 오케이 6호는 예습해본건가? 얘는 또 좋아해 자 잠깐만 오케이 얘는 어떤 소리될까? 그렇지 오가 내는 소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는 4가지 소리를 갖고 있는데 어떤 때 내 이름을 불러요? 대표 소리 2개 오 오 아 힘 빠졌어? 여기서는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오 B는 N는 니은 소리 음 음 음 까치 까 번 뼈 뼈 오케이 이랑 하우스 옳죠 하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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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 하우스 옳치 컹 옳치 컹 오케이 오우스 C가 조금 짜증나는데 소리에 옳치? C는 구와의 소리 뭐랑 뭐가 될 수 있지만 옳죠 크와 여기서는 뭐가 됐다 크가 돼서 컹 옳죠 옳 컹 옳 옳은 뭐가 될까요? 노우스 옳치 노우스 오케이 옳은 뭐가 될까요? 몰 몰 오 옳은 뭐가 될까요? 옛날보다 훨씬 빨라진 거 느껴져요? 음 몰 몰 옳은 뭐가 될까요? 호 호 옳이 호 옳은 뭐가 될까요? 로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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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우스처럼 들리는데 로우스 Zip 에는 관건 없어요 에스도 한번 해봅시다 에스도 입모양은 똑같고 소리가 살짝 다른 모와 모성 무슨 소리?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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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